잡아줘 네 오늘 GX 3000 미개봉 내가 원래 다 개봉해서 파는데 언박싱? 예 난 원래 개봉해서 팔아요 왜냐면 테스트하고 팔아야 되니까 나 서울이 아니라 뭐 멀리서 왔다 하면 나는 무조건 개봉해서 테스트하고 나 그렇게 팔아버라 왜냐면 이 사람이 또 오니까 여기서 받으면 안 되잖아 야 이게 미개봉 이런 거는요 뭐 케이크나 빵 먹을 때나 그렇고 또는 뭐 여자 생각때나 새걸 찾는거지 이건 뭐 새걸 찾죠 128GB에요? 예 데뷔 업그레이드 좀 안되나요? 아 예 됩니다 아 돼요? 전에도 오셨나요? 네? 아니 집사람꺼야 여군처에서 오셨다는데 아 웃으시길래 기분 나쁜건 아니에요? 기분 나쁘서 그런건 아니에요? 웃으시길래 너무 좋아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대부분 인사쓰고 들어오는데 일단 인사쓰고 와 안해줄까봐 아 그래요? 네 난 안해줘요 그러면 웃으시네 무슨 일 하세요? 아 의류 의류 하세요? 그러니까 그렇지 의류 의류요? 네 의류 말고 의류 의류 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의류 뭐 또 레크레이션 강사는 더 웃겨 아 그래요? 이제는 막 이 사람은 웃는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면서 막 재밌게 웃고 아니 그쪽에 좀 뭐 좀 일각이 있지 않아요? 그런 말하는 거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좀 내가요? 예 그런 쪽에 좀 일각이 있으시고 아 내가 눈치 빨라서 그래요 25분 동안 장사하니까 이거 살거다 안 살거다 이거 웃으면 좋으면 야 이 양반 뭐 아니어도 안 나 아니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다 파이언 파이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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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